2022 대전 MBC 아트 미디어 대전 시상식이 어제 공주아트센터 고마 특별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한국화 부문 서재희 작가의 사색의 공간이 수상했으며, 최후 수상은 서양화 부문 김우남 작가, 미디어 아트 부문 황민규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대전 MBC 김환균 사장은 대회사에서 1985년 아름다운 금강전을 시작으로 38년간 신예 작가 발굴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큰 획을 그어왔다며, 대전 MBC 아트앤미디어 대전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상작은 오는 22일까지 공주아트센터 고마에서 전시됩니다.